바시스다스커 섀도송 나 악마사냥꾼인데 거의 안해봤거든? 좋아요? 카비트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한번도 안해봤어 모르면 하지만 어려워? 아 그래요? 투기장은 상관없지 않나? 연계로 하는건 아닐거 아냐 그냥 템포플레이만 하면 되잖아 역사광 내가 하수인을 낼 때마다 내 손에 있는 무적이 하수인 내게 1리를 부여 킹킹킹킹킹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구르바슈슈딱 개꿔졌죠? 구르바슈슈딱 영혼시야 추방자 왼쪽 오른쪽 끝에 있으면은 어... 카드를 두개 뽑는거에요 영혼시야 서순매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코신지 좋죠? 좋죠? 역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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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광이 막 그렇게 좋지 않을거 같은데? 아 그거 해줘요? 오케이 자 투표 하겠습니다 그니까 나쁘지가 않은데 내가 하도 고... 고성능 카드를 많이 보다보니까 이제 내 눈이 높아졌어요 이제 수룩챙이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닭이나 골라요? 지랄 자 그렇다고 지랄은 지랄을 마시고 그쵸? 그건 아니야 영혼시야 뽑겠습니다 아고나순에게 생명력 2를 부여합니다 활기찬 조스 판다렌 수입상 뭐 이거는 뭐 많이 써봐서 알죠 사기죠 판다렌 수입상 어 이건 무난한거 고령수호병 이거는 이제 용족이 있어야 되는데 어... 사실은 그렇게 좋진 않아 이거 옛날에도 써봤는데 용족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뇌도 숨이 탁 막히긴 하지만 칠코에 좋은게 또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런거 같아요 카드 수만큼 내 영웅의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일리단 악사는 체력회복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어 많이 쳐서? 양념방 근데 이제 필드 먹기가 쪼금 힘든 건 있어요 투기장에서 손패는 둘째치고 2코스트인데 힐을 2힐을 쓴다는거는 쪼금 그렇죠 센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사기죠 요거 사기에요 요건 그냥 사기야 볼 것도 없어 주문을 시작할때마다 2힐을 얻습니다 요거 좋은거 같은데요 요거 사자의 근위병 사자의 근위병 아 이거 있구나 구댕이하고 이거 사기인데 이건 전통의 사기에요 삼삼이 무작위하세 구댕이하고 이거 왜 있지? 3번? 3번도 좋다고? 아 그래도 구댕이야 구댕이 사기야 속공 모든 적 할 수 있는게 와 이거 좋은데? 개사기인데요? 어? 어떻게 이런 카드를 낼 생각을? 요것도 좋은데? 전쟁의 전투대장 근데 이게 광역기가 확실히 있어야 돼 투기장은 자 요거 가겠습니다 삼코 휘두리네 삼코 휘두리네 타겟 좀 부자연스러운 독성 헌신정의 친구 대개에서 장착이라 아 칼을 내가 뽑을 수 있을까? 요건 그냥 무난하죠 무난해요 근데 이거 막 그렇게 좋진 않아 막 좋진 않아 그냥 그냥 무난무난 그냥 무난무난 일로 사기쳐 하 이거 속공 속공 가자 속공은 그냥 오 이거 뭐지? 그건데? 붕대창코 붕대창코잖아 이거 사기야 이거 숨터기야 이거 생명력이 가장 낮은 적에게 PA2를 줍니다 두번 발동합니다 2코에 4댐? 하나만 깔려있다면? 교환성 집요한 행상인? 요거는 좀 힘들죠 요거 좋은데요? 이게 없으면 면상에다도 가는거죠 근데 이거 진짜 사기야 이거 진짜 사기야 진짜 진짜 동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슈샤반장 슈샤반장 하나 넣죠 슈샤반장 근데 요즘에 아까 했을때는 다 두루 뭐 전사해가지고 이게 안 보였는데 슈샤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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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 타락 오 요거 좋아 요거 좋아 요거 좋아 요거는 어 좀 느려요 많이 느려 이거 그냥 무난하게 하나 갈까? 무난하게 용병 하나가? 바나나 바나나가 좋아 근데? 나 바나나 좋은치 좋은지 모르겠는데? 스읍 이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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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놓까? 이코하나 넣어놓자 이거? 이거 적이 가져가는건 아닌지 근데 좀 느려 코스트를 1코스를 계속 써야되서 근데 1코가 나는 이게 있잖아 얘가 영능이 구겨낼 수 있어서 어 푸오용이 좋은거 같은데? 푸오용 질품 빠상 불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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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카드를 2장 뽑습니다 내가 이번 턴에 그 카드를 내면 뭐야 그럼 6장 뽑을 수 있어요? 아 아 최대 대장 이거밖에 없는데 또로운은 다 됐어 좀 가볍겠죠 야수 비용이 4인 무작위 할 수 있는 상대편에 추가합니다 도발 와 다음에 사 사 턴 플레이를 알려주네요 아 이거 넣으면 좋긴 해 근데 이거 말이 안 돼 이 파스죠 이 파스 말이 안 돼 비밀 없스 흠 요거 하나 갈까요? 요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마법 하나 있으면 이쁘죠 뉴닐 좋은데 지옥포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좀 가벼워도 순환이 돼서 쩜쟁이 사막토끼 요거 은근히 좋더라 요거 은근히 좋더라 요거 은근히 좋아 이것도 별론데 흠 하 이거 이거 별로야 비용 2 증가? 하수인 툭툭 나가는데 거미전차 3 하나 써볼까? 와우 주문 많이 뽑아야 돼 파오리스는 주문 있어요? 별로 없는데? 하나 둘 계동 계동 좋아요 오! 칠 오였는데 칠 칠 됐네? 계동밖에 없는데요? 계동 사기에요 있으면 그 늑대 인간이 사기잖아 이 감소 정령 없죠? 우와 이거 좋은데? 아 뽑습니다구나 kea 저거 짓고 주문찾자 근데 이거 뽑아서 드로우 많은데나?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힘들고 이것도 무기 파괴? 아 무기 파괴는 나쁘잖아 어 이거 좋은데? 1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건 좋죠 4코 내고 4코 도발 타락 오 이거 좋은데? 2번도 좋아 근데 2번 좋은데 2번 그렇게까지 막 환상적으로 좋진 않아 3도 좋아? 이거 좋지 않아? 생명력 없어? 타락? 도발도 있잖아 난 1위 저 좋은 것 같은데? 불곰 지옥 하나 넣을까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점프 점프 난 전장에 전투재장 있어가지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3번 요거 하나 갑시다 1코 얘 타락시키려면 두 갠데? 은신이 났죠 은신 상한팔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6코가 없었는데 얘는 1코를 끼워 넣을 수 4코 그렇게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아 2코 하수인이 없구나 내가 아 2코가 되게 부족하네 3코는 많고 근데 무기 쓰니까 가져가보죠 어 2코를 내가 왜 안뽑았지? 어 2코를 내가 왜 안뽑았지? 얘는 이게 1코인게 좋다 내자 어 이거 좋은데? 분노? 어 이거 좋다 단체 공연 묵직하게 묵직하게 어 해봐 도발 어차피 어흥하면 되잖아 어차피 어흥하면 되잖아 무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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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 했어 차라 했어 야 얘도 어지간히 안 뽑았나보다 응? 지나가겠죠? 얘도 어지간히 안 뽑았어 아 정리? 동전쓰고 나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애 하수인이 강한게 아닌데 또 깨닫습니다 하수인이 강한게 아닌데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 동전쓰면서 낼것까진 아니었어 매번 깨닫습니다 매번 배우고 버네너 차라리 이걸 걸어놓고 안죽게끔 다음에 걸어서 살리지 너도 배워야겠다 너도 배워야겠다 너도 아 어차피 어흥으로 되니까 죽으니까 어흥 유도였나? 어차피 이걸로 해도 되니까 하스튜렁 이럴컱넝 개사기예요 까 어..이게 시너지가 있네? 좋네? 크아.. 호랭이 기본적이지만 기본적이고 단순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호랭이 갓랑이 기본적이야 그냥 5코스트에 5 근데 은신 어우 나쁘지 4 그냥 때리고 요거가? 일단 해봅시다 아 무기로 쓰는게 좋은데? 이거 쓰면은 아 근데 드로우를 하나 더 할 수 있잖아 두개다 내야돼? 아 두개다 내야된다고? 아 이걸 두개다 내야돼? 아 그래? 쓰바 쓰바 그러면 나 개 사귄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네? 직관스..이게..이게.. 잘 표현이 안됐어 그 다음에 개돈 개돈이 진짜 사귄거 같애 내가 봤을때 니가 짜증나는군 그래도 신지인데요? 쓰읍 다 상향평준화 됐잖아 다 상향평준화 춤춰주겠니? 후우 요거 내고 요거 내고 잭깐둥이 낼까요? 아니면 요거하고 그냥 갖다 바꿔까요? 요거 내고 잭깐둥이가 낫겠죠? 이거 신진칼 나 화났다 나도 화났다 아 이거? 아 이거 있네? 칠 갖다 박고 요거 내고 이런 게 가능하다니 이런 게 가능하다니 피? 괜찮아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에요 지금 너 안 잡으면 너 골치 아프다 리단아 이걸 냈다는 건 잡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닌가? 그쵸? 잡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 쓰면 너무 아깝잖아 그치? 아련하러 오셨습니까? 이거 어차피 이거 정리하죠? 이건 정리해야 돼요 요거를 때리냐 마냐인데 때리지 말자 요건 때리는 건 맞아 왜냐면은 이게 순서가 이렇게 하고 얘가 지나갈 수가 있어야 돼 오 미친 렛팡텔르, 앙도시! 오 미친 이거 내고 6개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받고 그치? 너의 마지막 순간이 폭시로 거칠게! 쫓아내라!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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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때까지 아껴 어둠의 길끝에 내 운명은 둘 다 도망갔어요! 응, 돼지가 도망가 음 음, 가짜 윌리단 음, 가짜 악사 음, 잘가 송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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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미 prominently 이렇게 나오는게 당연해 그지같이 깃졌너 어흥? 가iber 이 코가 뭐 나오겠어? c 왜냐면 얘가 막 뭐 께미리 께ν이로 잡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vient 나 이... 뽑아놓을걸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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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를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안좋아 미이이이.... 티야아 꼬옹 아 쟤 명치 칠거거든 버프 줄라고 3콘은 진짜 많이 뽑았는데 다스 띵고 흐흐 좋아 이게 있고 요고 요고 아 이게 이게 끝이구나 아 이거 진짜 개 역겨워 이 카드 진짜 아직도 안 썼어? 절레절레 진짜 절레절레 근데 이런 카드가 있지? 1코에 2호야 미친 이거 쓰긴 써야될 거 같은데요? 이거 써야지 얘네가 좀 제거가 돼서 쓰고 다음에 요걸로 가든가 아니면 이거 숨기고 숨기고 다음에 개돈으로 가던가인데 숨기고 개돈 갈까? 떼 아 떼려나? 너무 티 나잖아 너무 티나잖아 여기 이거 호랭이가 있는데 왜 박어 호랭이가 있는데 왜 박냐고 개티나잖아 여기서 실수네요 하면 진짜 개티나요 이거 누가 봐도 수상해 아 그냥 나 이거 냅두고 호랭이로 박을라고 했지 더이상 안낼걸? 근데 살려서 다음에 또 때릴 수 있어 필드 먹었네 내가? 근데 얘 어떻게 했네? 어이구 좋다 신문관이에요 앗 화중된 너 어 셋 면상 속공? 5콘대 8,8 속공이야? 아 4,4를 얻어서? 속공인데? 그냥 속공인데? 흠 분명 방금 이거 때리는 건 아닌 것 같거든 한 대 맞자 어때 은신 깔고 잠깐만 하나 둘 셋 육 육 은신 근데 이거 깔면 얘가 그냥 잡잖아 이것도 공격력 육이죠? 이렇게 또 쫄깃을 흡 흡 도움이 흡 흡 히 히 흡 흡 흡 흡 흡 흡 내꺼 되게 초라해 보이는데 고광님을 아련하러 오셨습니까 음 음 기아나는 인정해 줘야겠군 습빠 오징어신 어 얘 지금 버프를 몇 개를 받은거야? 오징어 아 여기 초반에 너무 놀았어 말도 안 돼 한 두턴 놀았어 침착맨 투기장 챙겨보고 나의 투기장 등급 떨어졌다 침착맨 투기장 방송 사수하고 나를 찾는 친구 없어졌다 이런것도 있네 다른 천둥왕인가? 갓승의 수다 갓승의 수 많아졌다 왕과 신을 사려앉아다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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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자 오른쪽으로만합니다 악 오лись 이어흥 이어흥 얘 그 동전까지 있어 덩전 삼삼나간다는 뜻 여자 383 3,3 이건 어흥하고 이거 쏘죠 어흥하고 쏩시다 딴거 내봤자 아 이게 만약에 얘가 체력이 3이고 다른 애가 다 5, 4 이상이야 그러면 얘한테 두방가고 죽여요? 꾸마.. 아 토..투석기 꾸마돌림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래? 3코 나오겠죠? 동전 쓰고 나갔으니까 1 화퀴 왜 안내지? 동전 쓰고 냈는데 4코 5코 여기까지 나오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야 여기까지 나오면 되요 여기까지 야아 남자께돈 미라골렘 나오진 않겠죠? 23장 중에 2장 나오진 않겠죠? 이 안에만 나오면 되요 이 안에만 이 안에만 더 좋은거는 4에서 5까지 4에서 5까지 나오면 좋아요 1,2,3,4,4 11장 23장 중에 11장 반절이죠 거기 반절 반절 가까이 반절 약간 안 돼요 얘는 왜 이걸 왜 자꾸 찍거리냐 아 이거 집어넣고 아 이거 괜히 냈다가 죽나? 요거 그냥 내자 요거 흠 이런다면 아니 요거 내자 요게 제일 이뻐요 요거 내고 지켜주고 요게 가장 이뻐 요게 가장 이뻐 명치 누적 딜 명치 누적 딜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깔 수도 있어 못 깔 수도 있어 제압 마법 쓰면 그만큼 코스트 소모해서 어? 죽는데? 아 7풍 어 이걸 왜 안까 어? 뭐죠? 응 하기 싫구나 알았어 들어가자 졸립구나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하구나 내가 안 돌아가는구나 머리가 뻣뻣하게 굳었구나 그래 내가 빨리 보내줄게 자 화염 아 너 글로 가냐? 아 뭐야 두개야? 툭 찟 개동네? 쓰읍.. 개동 그냥 내 다음에 팔코 쭉쭉 나야 돼서 개덕네 창맨이 하기 싫구나 자 5코밖에 못내요 자 봐봐 몇이야 없어? 얘 나가자 아니면 그냥 무기? 무기차고 딱히 할거 없는데 그냥 얘 나갈까? 마법 못쓰게 마법 못쓰 마법 못쓰 나 화장실 좀 갔다 하겠다 이거 끝나고 살거 아니면 나가세요 석.. 껑 구 십사 십오 요거 내자 이게 개동이야 이게 개동이야 이게 개동이야 투석기 꼬만돌린 7개월 구독한 사람 아 이걸로 할걸 무기로 할걸 무기로 때리고 어차피 개동이 있으니까 화장실 줘 퍽 야 이거 개구린데 아까 개 좀 이상하게 했어요 그죠? 술사 오늘은 이런일이 있었습니다니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약간 이상하겠어 술사 피곤하구나 들어가서 쉬어 익명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을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이렇게 나와도 말이 안 돼 왜냐면 나와 3이 그냥 용납을 못해 말이 안 돼 그냥 용납을 못해 빛이 나를 보호하시네 빛이 나를 보호하시네 아웃난들은 위하여 일단 할걸 해주네요 만들어주네요 누가 선 턴이야 내가 선 턴인데 왜 얘가 동점까지 갖고 있어 3-3 여기가 잠을 다진만 3-3 없 затем 2-3 4-3 5-3 6-3 야 드디어 무난하게 넘어갔네 근데 무난하게 넘어갔다고 센건 아니야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센건 아냐 이거하고 내면은 이게 낫겠지? 어차피 이거 나가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박아서 죽이고 고개? 교환하자 이거 죽으면 얘가 있으니까 어 쉬어가 쉬어가 오케이 쉬어가 쉬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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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가 한잔하지 한잔한다고 했어 너 이거 은신하고 다음에 얘가 가자 그게 더 이쁠 것 같아요 그죠? 급하게 잡을 거 아니니까 폐보충 개하네 열받게 이거 순서대로 했으면 또 가져갔잖아 그지 아 영웅 되게 좋은 거 많은데 근데 전사는 근데 요거하고 요거하는데 4 5,6 하나 더 해야돼 그럼 3코가 없어 그냥 요걸로 잡고 호랑이 피 아깝다고? 아니 이걸로 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명상으로 가도 되잖아 결국은 하수인 까는 게 더 중요하죠 카드 뽑아봐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데미지는 더 센데 제압 당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면역 이까 내가 말한 건 이 면역이 내 체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4 5,6 또 1 부족하네? 아 이제 알렉 나오는데? 용 4개인데? 4마리인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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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하고 아 고개 안되네 이거밖에 없죠? 아니 조진 것 같아요 아니 조진 것 같아요 아 이번 턴에 좀 데미지 늘 수 있나 봤는데 근데 알렉이 없는 것 같아 팔팔 공격한 게 없었거든 아하 1. 2. 3. 3. 5. 5. 5. 5. 숨어 12. 6. 12. 12. 6. 18. 22. 였는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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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 14. 뭐가 중요해 어우 잘했으면 이겼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안사소한데? 이거는 낼 수가 없어요 3..참 달았으면 1 남았죠? 1 남았죠? 1 남았지? 딱 10일이네 면처럼 바삭하구나 아홉명를 위하여 1,1 남았으면 그래도 안됐겠죠? 3,3체력 손해본건데 그죠? 3체력 1로 남았어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아, 버프 못봤나? 아니, 카드를 내가 못봐봤어 어카이 어, 잘됐어? 할거 없었는데? 응, 고마워 응, 그렇게 계속 내 나는 좋지, 할거 없었는데 고마워, 취업시켜줘서 고마워 열심히 잡아야지 응, 그래, 그거 내 그 다음에 이거 내고 이거 해서 타락해서 두개 다 타락시키 어, 잠깐만 그냥 이거 내 응 하나만 타락시켜도 돼 그래도 충분히 세 응, 알았어 이미 생긴게 일러스트가 타락했어 이미 생긴게 일러스트가 타락했어 교환이야 굉장히 좋은 교환이야 응, 그래 응, 그래 근데 어흥으로 잡고 싶다 어째 이러면 어흥, 이러면 살릴수도 있잖아 아, 지옥포화 뽑는다고? 이거 해봤자 못지 뭐 안되잖아 사코 악마 쓰고 아, 이 준다고? 아, 그러네? 응, 고마워 원래 할라고 했는데 고마워 응 이게 지옥, 지옥포화야 한번 당해봐 맛 좀 봐 응 타락 두개 했어 아니, 하나 했어 타락 타락 이제 개패듯이 개, 개패듯이 맞아야돼, 너 이게 지옥포화야 어? 뭐야 망, 방패로 쳐? 응, 백날쳐 아퍼 어? 아유, 차고싶다 개차고싶다 6코스트때 할거 없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이 차자 응, 너 때리면 또 아파 그래, 계속해 그렇게 해봐 천보 아무리 씌워봤자지 그래 응, 알았어 어, 그리핀 해적목마 천상의 보호막 응, 알았어 오케이 타락도 못했네 응 때리고 때리고 때려서 다시 첨보 그죠 응, 난 명치야 개투마 이것도 있어? 응, 명치야 천상의 보호막 아무리 씌워봐 백날 씌우고 백날 해 어차피 이거 하면 첨보 다 벗겨지고 연병 떨어 응, 그래, 알았어 고마워 헷갈리면 명치 칠거야 나 헷갈리게 할수록 너만 손해야 헷갈리게 하지마 단순하게 필드 하수인 교환하고 싶게끔 내 이거 깔면은 교환하기 싫어서 헷갈려서 명치쳐 이거 씌우기만 해봐 바로 명치칠거야 응, 알았어 어 필드 하수인 건드리기 싫게 하면 너한테 갈거야 어, 알았어, 그래 우선은 여기서 계속 쳐 나는 명치칠거니까 그럼 이것도 잡든가 그럼 이것도 잡든가 응, 그래 백날 고민해 나는 3초만에 하고 넌 1분 다 써 응, 알았어 속공 그래, 알았어 어 어, 뭐지? 첨부 다 베낀다고 응? 어차피 어 으으으으으읍 응 이렇게 할거야 3초만에 한다고 해도 내가 주어진 시간 다 쓸 거야 응 알았어 너도 1분 30초 다 썼지 나도 1분 30초 다 쓸 거야 응 알았어 내 권리야 참견하지마 어 알았어 나간다고? 응 알았어 잘 가 응 알았어 마중 못 나가 흠 그래 하나하고 하나 멘트하고 하나하고 하나 멘트해 응 알았어 그래 계속 꼬라 박아봐 응 응 응 알았어 정의의 심판 내려 응 이제 내 차례 응 수사 번정 그냥 턴종? 왜? 아냐 봐봐 때리고 삶 만들고 통통하면 되지 이거 통통 때리고 통통 해야지 하나는 잡지 정의의 심판 내려 헤헤헤 응 걔 돈 한 번 더 살면 너 죽어 응 알았어 그래 빨리해 응 훌륭한 솜씨야 그래 이제 네 차례 정의의 심판 많이 내려 응 알았어 힐 열심히 해봐 헤헤 요것도 정리하고 요것도 정리해야 돼 근데 이거 어떻게 정리할래 응 알았어 이걸 면상으로 쳐도 안 돼 응 그럼 속공 있어야 하는데 속공 아까 썼잖아 그치? 이제 없지 응 알았어 그래 이쪽 쳤다 저쪽 쳤다 응 안 돼 도발 쳐야돼 하스스톤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와 응 알았어 도발 설명서 읽어봐 하스스톤 국어게임이야 도발은 적은 반드시 이 하수인부터 처치해야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께도는 내 턴 끝날 때 다른 모든 캐릭터한테 피해 2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너 면상 다 갈려가지고 으깨져 응 알았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있어봤자 너만 어 좌절감 백배야 백날 그렇게 나는 기분 좋은 시간이야 천년만년 계속 됐으면 좋겠어 응 은장검 개꽂인검 그래 열심히 패 음 잘가 안녕 반갑습니다 이제 나가 으응 나가 호이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 ㅜㅑㅑ ㅡㅇ蒟 목표 바드레왕님 100 비트 감사합니다 3승 완벽하게 성공 자 다음 예측 침찬맨 4승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4승 4승 할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찌그럭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왕갑장탕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요거는 좀 기다렸다 가자 현피오청 같다고요? 시청자 같애 움직임이 움직임이 나는 알아요 그래서 더 짜릿해 오디오 들으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 아주 좋아 개꿀잼이야 세상에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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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카노 아 나 삼고 가져가야겠어 자존심있지 안가져가 삼고 가져갈거면 안했지 그치 이렇게 돼야지 이게 맞지 이 핸드가 맞는거야 음 음 방심하게 할 거야 함 하나 더네 그래 옳았구나 하나 더 네 개꿀보여줄게 하나 더 내봐 야미 응 카드 하나로 두개 교환했어 그래 음 야미 음 좋아 추방자 카드 낸 후에 1,2 카드 얻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이거 낼까? 지옥포화? 이거 하나 좀 내고 싶은데 아 호랭이 내고 싶은데 추방자 카드를 낸 이후에 1,2를 얻습니다 나 뭐야 추방자 카드가 뭐예요? 아 이게 추방자 카드야? 응 직관성 개구려 영능 퀘스트 있습니다 아 영능 퀘스트가 있어요? 빨리해 시간 끌면 니가 지는 걸로 생각할게 5초 새끼 5,4,3 짠 아 아까 동전 아껴서 이거 했었어야 됐던 것 같애 6초 새끼 9,4... 2,2 1,2 3,2 1,2 으응 한 대 때려 개꿀잼 자 때려봐 1,2단 카드도 네 장밖에 없는 게 빨리해 나 타락시켜 보라니까 얘가 짜증나는구나 얘 신기하다 아가리가 그 핫찌같이 생겼는데? 핫찌 주둥이임 주둥이니까 핫찌야 핫찌 몰라요? 육도류 육도류 있어 육도류 핫 핫찌 음 압살 못해 아 이거 숨어있고 하면은 나 10댐 교환? 근데 자존심 상한데? 4코랑 5코랑 교환하기 자존심 상한데? 요거지 추방자? 추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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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추 추 추 추 추 하이하아악 이 땅 카드가 있어? 어? 아 어떡해 아니 어떻게 이런 땅 카드가 있지? 이 쪽이다 이 멍청이들아 나 많이 아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랑한다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흐흐흐흐흐흐학 주 landscapes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황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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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resurrection 안되겠소 나버린아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너 또 딱 걸렸다 너 이놈 잘 걸렸다 난 이미 하수인을 잡을 수 없는 몸이야 면상 난 이미 하수인을 잡을 수 없는 몸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때리면 쌤쌤 쌤쌤이다 너도 이제 똥줄 타 지옥방울뱀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삼코 그거야? 마이콜 이거 나가자 아니면 요거 나가야 되는데 자 이제 누가 똥줄 타지 3코에 10이 들렀어요 누가 더 똥줄 타죠 너죠 고장나버린늘 하 미쳤다 일러스트 진짜 멋있다 한 대 맞으면 얼얼해지고 두 대 맞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오 한 대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고 두 번째는 영원히 생각을 못하게 될 것이오 아 니가 쫄았다 니가 먼저 쫄았다 어 내가 이겼어 서로 명치 대결해서 니가 먼저 쫄았어 전사 영능 뭐 찾는건 아니겠죠 아 뭐야 강화야? 나도 받았다 아 그래? 에? 바꼈어요? 요거 요거 팔 그죠 요거 있고 요거 있는데 7 8 8 9 8 9 10 10 10 10 10 10 12 10 10 11 10 21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오지마 동무더 쫄리지? 쫄려 안 쫄려 못잡았어 어 얼룰하게 한 대 맞을텐데 어 괜찮아요 얼룰하게 한 대 어 그렇지 얼룰하게 한 대 맞죠 자 4승 성공 자 다음 5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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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5승은 진짜 어렵습니다 5승 어렵고 제가 초반 핸드가 좀 나왔고 저쪽이 좀 놀았고 여러가지 조건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4승을 한겁니다 이거는 제가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상대방의 카드가 조금 꼬였기 때문에 이긴겁니다 조교 쿨트러스 얘도 악마 사냥꾼이네 이게 내 진정한 모습인가 근데 얘가 진짜 쓰임새가 좋아 그치 은신이 호랭이가 진짜 클라식인데도 자 우리 악마 사냥꾼들은요 인사를 발톱으로 합니다 아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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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톱으로 1코에 1코에 발톱 아 안해? 자 이거 잘 생각해 동전 쓰고 나간다? 동전 쓰고 나가면 이거 영능하고 같이 섞기가 힘들거든 아카아 아카아 자 해 아 은신 은신 그럴 수 있어 하아 이거 이건 아냐 깔아야지 이건 아냐 동전 쓰고 아 지옥탐식자가 있네 이거 하고 지옥탐식자 쓸까? 다음에? 또로우 하고 다음에 지옥탐식자 해서 두개 잡으면 되잖아 그래봤자 3코인데 허카이 아 근데 초반에 이거 맞아? 추방자 너도 천천히 가? 너도 천천히? 그래 이 코스트 가는거는 내가 반기고 싶어 세..이상하게 생겼다 이상하게 생겼다 지옥탐식자 자 지옥마법을 서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옥마법은 지옥보아 두장 이 코스트 줄인다 생명력이 가장 낮은 적에게 피해 2를 두 번 활동 응 고마워 장식 고마워 악세사리 문신 시술 고마워 공짜로 더 이뻐졌어 패션 문신 고마워 지옥 사코? 얼얼할거야 그지? 어 되게 이상하게 하는데? 일단 만나면 반갑다고 악하 자 자 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어떻게 기분 나쁘냐 이렇게 기분 나빠요 타락 냅두면 육댐 타락 야 이거 너무 사근데? 아니 먼..이거 여기에 깔린거죠? 여기에 깔린거 말하는거죠? 일단 치는건 맞구요 아니 잡아? 이거 잡..아니 이걸 깔자 도발있으니까 깔고 지나갑니다앙 아 이거 한번밖에 발동을 안합니다 한번만 저쪽도 포화? 하라면 해! 하고싶으면 해 포화에다가 이거 해 해봐 그럼 3코밖에 못내 에라이 가짜 악마 사냥꾸나 내게 노작 독특뿐이다! 이것도 또 배치하나? 나 또 배치였어요? 또 이쁜데? 이거? 나 왜 자꾸 이뻐짐? 나 이뻐지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이뻐짐? 핸드 아까 내가 악마시아 뭐였죠? 영혼시아로 많이 보충해놔서 이렇게 됐고 너 다음에 나와 내 안량 문출 개돈 이거 하자 이거 하고 삭구 이거 두개 다 될까? 이거 하고 마땅치가 않다? 이런다면 박고개론가자 개하 만나면 반갑다고 개하 얘가 나가면 얘가 못나가야돼 개하 그래? 나가게 해줘? 응 고마워 은신에다가 질푸 아주 좋죠? 여기에 숨어버린다 속공으로 안 자르고 싶다면? 내가 만약 속공으로 자르기 싫다면? 알아요 알아요 네 알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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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 끝나 5승 6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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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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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승 7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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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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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승 잡아요? 스바 안쑤잖아 이거 그냥 갖다 박는게 낫겠지? 첨보를 쓰느냐 요건냐인데 일삼 아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요거에다가 요거 너무 좋죠? 다음에 요거로도 돼요 야 이거 이득 넘어 볼라고 그러는데? 어? 어? 여캐 되게 여캐 뭐야 이게 오코부터 뭐 그거 나간다고? 어? 그 나... 나무덩이? 어디 보자 나무덩이 나가? 요거 잡고 들어가야겠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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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2일 잡고 요거 잡아서 가는게 이쁠거 같은데요? 호랑이.. 아니 호랑이는 별로야 왜냐면 이게 강해지는거 하면 이거 해도 어차피 이거 강해져도 박아야돼 박긴 해야돼 이거 어차피 속공도 있.. 아.. 버프하는거 나오는데 하나는 해도 돼 하나는 왜냐면 어차피 숨으니까 주문보자고? 아 이거 해도 돼 이거 하자 다 잡아? 하나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요거로 해도 나쁘진 않았던거 같은데 교환되고 요거 있으면 이거 두대 때려 도발 하나 세우고 요거 하나.. 하나 복.. 아이씨 잠깐만 숨기자 어.. 캬이.. 칭찬.. 동전 동전 생각 못하고 태웠다는거야? 일식 두번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요거 하면은 요거까지 잡아 그럼 나머지 이거 하나 깔 수 있거든? 아님 요거 아니면 요건데 도발을 하나 깔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오 삼오 이거 별로 의미 없거든? 그럼 요거 보고 어 요거 좋다 칠 가구 어 오케이 이거 면상으로 쳐야돼요? 칠, 이러면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저러면 이러면 저러면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속공첨보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깔려야 되겠죠? 요거 여기다 박고 아 하나 둘 석삼 너구리 하허 에에에에에ria 투기장도 못하는 것을енить 이 잘난척 하기는 적어도 이정돈 돼야지 에 에 에 에 아 든든하다 할거 너무 많다 요고 요고 영릉 요고 영릉 요고 요고 속공 때리고 이거 그러면 이거 붙이는거 없다는거죠? 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십이댈 십이댈 팔댓맨 뭐 나오는지 확인하라고? 아 이걸로? 속고 다 잡고 넘어가는게 낫겠죠? 얘도 잡는게 낫고 노르니까 다 잡자 나 정돈 돼야지 탁밑 환상적인 공연이였어요 일리다리 공연담님 על 지도에 나온곳이 여군 스파 스파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그냥 갖다 박고 요거 갖다 박고 요거 요거 갖다 박고 아 이거 그냥 이거 내면 될거같아요 서순? 왜왜? 서순 또 왜? 이거 상대방이야 상대방 핸드가 부족한데? 앗 또 있어? 때리고 때리고 사 자 속공으로 2,3? 근데 이거 진짜 재수 없어서 태어나잖아? 여기 뭐 붙여가지고 근데 교환해도 싫은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손해가 큰데? 피규어 아니? 다 무거운 것 같아요 예 고기에 나오거나 요거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요거? 7? 778? 스틱아 으으 우우우우우 이게 없는거 같애 여기에 안그러면 tänker찌꺼기를 낼텐데 찌꺼기 없는거 같죠? 가르쳐 보십시오 이거 이걸로 잡아놓는게 나요 안그러면 얘가 너무 쉽게 교환되서 4-2 나와도 속공으로 어차피 나오니까 교환하고 9만들을 위하여 사냥감 포차 완료 소곤소곤 얘기하지마 아 이것도 고개 나중에합시다 고개 나중에 합시다 어때요 이 코에 뭐 해봤자 나갈꺼 이거밖에 없거든? 아 나중에 마나 딸려서? 하아... 지금에? 선 도발이 왜? 왜 중요해? 내 생각엔 도발 못들어 얘 10 7 8 9 10 아 뚫네? 이 도로만 할까요? 깨라깨라 깨끗 깨끗 깨끗뚱 응 아련해지네요 야 7 7이 나왔어요 7 7 개꿀 끝난거 같죠? 다 꼬라 박아야되고 안 꼬라 박으면 이거 갖다 박아버리고 너 진짜 안 박으면 너 골치 아파진다 또로야 없잖아 그거 또로이드야 너 없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달콤한 꿈은 치즈로 가득해요 박고 박고 하나 내고싶나? 박아라 결국은 이거 뚫어야되는데 뭘로 뚫을꺼야 박아놔야지 지옥죽은 없죠 어차피 이거 하잖아 6 7 1뎀 남네 근데 개동 안내면 답이 없어 내 꿈을 짓밟겠다 하아 아니 1점 그니까 얘가 살아도 문제잖아 4 3점 5 1점 5 4점 5 4점 6 1점 6 1점 3점 4점 5 2점 5 5 나 힐도 없는데? 15딜 요거 나오면 돼 아 나올 거 없나? 집행자 방울배 없네 주문 없어요 아까 정리를 한 번 더 안 했어야 됐나? 개동아 가라 사연이 받은 고통을 그대로 느껴라 근데 미라골람 내면요 미라골람 내면 그냥 줘요 미라골람 내면 사연이 받은 고통을 그대로 느껴 안 죽을지도? 착각해서? 폭큐 폭큐 아씨 한 끗차이 음, 음, 으, 으흐흐흐흐흐흐흐으흐흐흐흐흐흐흐흐으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은근이, 은근이 꿀잼이에요? 은근 꿀잼이야 이 재잼 있는거 왜 아무도 아나? 두개장 음?